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고양이 있다! 진짜 고양이! 세부 빨리 와봐! 고무장갑 좀! 꼬리야 너도 무섭지? 집에 가자 얼른 딸기야 이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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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 하이틴 쌀문이 못 챙겼어요 미니는 술을 못먹어요 제가 어디서 먹었으면 더 골라요 너무 먹어서 아쉽다 받아주세요 두꺼운 다 담았어요? 아니요 일단 결제를 한번 해봐야돼 초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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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0만원 결제돼야 돼요 넘어가는데 고구마는 시간도 걸린다고 들으셨죠? 그리고 챙겨드린 날개란은 라면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잘생겼죠? 다 잘생겼죠? 네 시작 좋고 다 Gordon 저희는 이 영상에서 유튜브 쿠폰 업데이트 아니! 루아 잘한다 진짜 잘한다 찌르 찌르 죽었어요 그룹들이 한 판 아이가 한 판 이거 많이 튀어서 저희가 수거를 다 해온거라 살짝만 되어서 가루 잘라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쪽에 할까요? 이쪽에 드리미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따봉 해줘야되요 이거 말리니깐 이렇게 나쁘죠 아 근데 다 간다 아 여기서 이제 끓는대 진짜 잘 눌렀다 뿌옇게 됐다 아 근데 또 넣으니까 잘 안 끓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 두고 올려줄려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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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아 아 아 너무 부어져가지고 잘 안뜯어 뜯기죠 대박이야 이거 쟤까맛아 사이순 보여줄게요 자꾸 손실 나요 손실 미쳤다 팔 손실 음 음 고구마 미쳤네 오 크다 뭐해 본다고요? 음 아니 이거야 음 음 음 음 네 네 네 영수증 드릴까요? 할 때 결제해야 된대서 지금 그냥 다시 결제했어요 아까 서비스 준다고 했잖아요 아니였어 서비스로 준다고 결제 안하신건데 어? 서비스로 준다고 했어요 어? 서비스로 준다고 했어요 어 그래요 나 아까 마시멜로 3개 달라고 했는데 여자분이 마시멜로는 제가 서비스로 드릴게요 이렇게 빼셨어요 너무 가까이 가면 안되는거 같아 어 아 눈이 였다 아 아 아 아 아 이게 맛있어서 이렇게 먹는거에요? 아 빨리 먹고 치킨을 올려 아 아 대롱대롱 대롱대롱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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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생 첫 보드게임 늘어진다 운영시간이 원래 9시에 맞추고 있는데 1시까지래요 안녕 방탈출 게임도 있고 밤태출은 양치 habt해 아 우와 밤랑치 야 두꺼 때리기 우와 개 크다 아니야 아니야 음식 가지러 나오실 때랑 결제하실 때 퇴장하실 때 이 방 번호치 꼭 들고 와주셔야 되고요 게임비 후불이신데 시급료 가지러 오실 때 결제해주시면 되세요 문의 사항 있으시면 카운터로 쪽지 보내주시면 되고 이용 안내 영상 하나 틀어드릴 텐데 한 번에 한 게임씩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진행할까요? 축하하세요 네 청포도에이드 뭐 있어요? 있죠 다가가는 거 같은데 세 번 빨리 골라요 어 없어요 없어요 17곡 땄는데 왜 없어요 아 그래요? 오케이 오케이 초코 1개 초코 1개 초코 3개 했어 2개 좀 이상한데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? 예 그리고 카드를 뒤집을 땐 상대방이 먼저 보이게 옆구리가 좀 아프지만 와 소리 지르기 제가 하는거죠 이거 안나오는거 아니가 아씨 개부자다 못올리겠네 옆자리 남부에서 안경 다 떨어지고 안경 다 떨어지고 아씨 옆구리가 너무 아파 와 저희 진짜 많다 다시 아 아 아 마지막에 이게 다르게 늘지 않아요? 성격세 오마이갓 estable 울어뜨려 어둠 오마이갓 서울대 서울대